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 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아멘이다 시니어 하우스는 지난 27일 올해로 103회 생일을 맞이한 벤쿠버 최장수 이자영 할아버지의 생일 기념과 함께 제2회 아멘이다 청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어르신들과 이자영 할아버지의 가족은 올해로 103회를 맞이한 이자영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며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자영 할아버지는 103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멘이나 청춘음악회는 매년 어르신들이 음악을 직접 선곡하고 기획하며 출연하는 벤쿠버 대표 실버음악회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다의 총지배인 티나러브 씨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아멘이다를 벤쿠버 지역의 실버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리어 문화센터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아멘이다 직원들의 깜짝 축하 공연, 케이크 절단식 등과 함께 거주 어르신들로 구성된 아멘이다 한카 합창단의 공연과 더불어 왈츠와 탱고 공연 및 섹스폰, 피아노 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